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해주시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제 손이 이제 마우스가 되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손 보이시죠? 예 손이에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해주시면은 제 손이 이제 다시 손으로 돌아옵니다. 예 마우스가 아니겠죠?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바로 순사 카밀입니다. 요 순사 카밀 같은 경우는 은근히 폭들이 나오는 첨포거든요. 딜탱으로 많이 쓰이시면 오늘은 좀 극딜로 가면서 감전 스펠 들고 극딜 카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렛츠 기 빛빛빛빛빛빛빛빛빛빛빛 훈이치와 반갑다 얘들아. 뚫겼네요. 우리 팀 올 AD냐? 상대도 마오카이 빼면 올 AD이긴 한데 아 잭슨은 약간 하이브리드 형이라 오 갑자기 어지러운데요?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하물며 자동차도 연료를 먹는데 저도 뭘 먹어야 방송을 찍지 않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밥 먹고 싶네요. 근데 어 얘 1렙 짱쎄. 점화하다 심지어? 저 점화였네? 야 안되겠다 미안하다. 내가 꼬리를 내릴게. 히릿! 양호 꼭 먹자. 아 예예예예. 슛! 아이케 회복하구요. 자 W를 이용해서. 양호 어때? 친구야. 고맙다. 요렇게 하면 사람은 딱 깔끔한데? 충전용 물량까지. 양호. 띠. 아 근데 미니언이 많아서 이제 라인이 밀릴텐데. 뱅킹 조심해야죠. 잭스. 잭스 발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오자마자 기분 나쁘죠? 원래 약간 CC기 같은 거 맞으면 기분 나빠요. 대학교 때도 CC 보면 기분 나빴잖아요. 나는 CC가 아닌데 쟤는 CC야. 나쁘죠. 그리고 실제로 CC였다가 헤어졌을 때. 그 CC였던 애를 봤을 때도 기분이 나쁜 거라고 기진한 거예요. 이렇게 CC가 무섭습니다. 이런 CC. 아프지로. 야 잡을 뻔. 어? 잡어 잡어 잡어. 잡아 버럿. 와 미니언이 이거 가능하냐? 얼라리 얼라리 얼레리. 얼레리 꼴레리? 와 저걸 세이프 해버리나? 장전. 고맙고. 하하. 하하하. 여러분. 양호. 띠. 근데 레알 트림 같으면은. 6렙 전에 잡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와. 이제 힘든데. 이러면 잡기 힘들어요. 이제. 홍어님. 항대. 오늘따라 테스트온 날씬해 보이네. 맞아요. 어? 진신인데요? 세이프. 자. 트린이. 시즈. 그래도. 뭐. 준수하게. 먹긴 먹었고. 잭스가. 저한테 또 오면. 저는 위험해지죠. 오케이. 얘. 궁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삭제. 임마. 트린다미언님께. 어이구. 잠시만요. 도로코로. 나가버리면 끝이죠? 자. 잭슨님. 한. 50점 드리겠습니다. 5만점 만점에. 자바스. 자바스. 야. 트린다미언 상황은. 배추도 아니고. 양배추도 아니고. 고랜지 배추도 아니고. 애지 배추도 아닙니다. 배추도사예요. 배드 시츄에이션. 도대체. 사람이냐? 오케이. 내가 이걸 캐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팀이 지금 내가 유기략이 4키리인데. 상대팀은 미드 바텀 다살커죠? 내가 하도 캐리해야 되는 그림. 어. 이거 오나보다. 풀 뺐죠? 예광탄만 쌌는데. 그냥 오줌 지려버린 각이에요. 냄새가 싸한데. 냄새난다. 어디선가. 야. 이거 닌자 냄새는 아니네요. 오케이. 혼자 망상 오졌고요. 망상 오졌고. 냄새는 인중 냄새였던 거죠? 인중 냄새. 내가 궁 썼다, 야. 어. 궁 썼어. 못 나가, 임마. 들어올 땐 맘들었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가자. 오케이. 하도 캐리 가자, 너. 야, 쟤도 온 거 아니야? 냥냥냥. 왐마 하드릿이 오졌고. 제발. 퀸님, 제발. 왐마 살아버리나? 아리가또. 아이시대로. 야, 이거 쟤드랑 오겠는데? 숨어있자. 라인 클리어하러 물 잡죠. 오케이. 오케이. 야, 나도 죽었다, 근데. 으야. 기모찌를 넘어서 기모찌찌. 아, 전 항상 방송을 할 때 그래도 꽃단장을 항상 합니다. 꽃단장. 예. 꽃이죠, 이제? 리포야, 화이팅하고. 어, 얼라리. 얼라리. 넌 빠져나갈 수 없어, 임마. 퀸님, 빨리 뛰어요.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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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슬로우. 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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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야매로. 퀸님, 오. 오케이, 미련. 미련이 거의. 미련 너무 남았죠. 거의 첫사랑급이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아니. 넌 내가 뭐 없을 때 우니? 근데 너가 뭐가 없나 보다? 너 궁 없구나, 지금. 그럼 땄지, 뭐. 아, 잠깐만. 너 궁 없지 않냐? 아, 잠깐만. 황대! 나에겐 체력이 없었네. 미스. 오, 못 빠져나가. 그래, 잘했다. 와, 그분님 지렸어요. 야, 나 불꽃축제인 줄 알았어. 여의도 불꽃축제 보는 줄 알았네. 와, 핵양호띠. 너가 궁 없잖아, 이거. 툭 빼기! 나 데밋이 왜 이래. 근데 제대가 궁 방하면 나 죽겠다. 빼자, 빼자, 빼자. 빼, 빼, 빼. 빼, 빼! 살 좀 빼! 어? 아, 불현듯 제가 사진 처벌받는데 3년 전 사진 보고 놀랐어요. 없던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바텀 돌려 깎자. 어, 바텀 가자. 어, 자야인데. 어, 자야, 너, 너 자야돼. 명면에 빠져라. 잘못 왔지? 어,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너도 번지수를 잘못... 어? 어, 땄다. 어, 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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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그분 씨라냐. 야, 너 뭐, 너 배그하냐? 양랭루야. 오맨. 우아, 자야돼. 와, 세상에 신은 있네요. 병... 잡혔는데? 으아아앙악악악악악악악 야, 근데 세다? 야, 격슨 뭔데요? 갑자기 9킬이야? 왕마 또 오네. 헤! 아 여기서 미스를 또 때려버리나?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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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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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걸 살아버리네? 근데 우리도 좁은데서 싸우면 좀 유리한 조합이긴 한디 쟤네도 근데 마찬가지야 둘다 좁은데서 쎄거든요 비프궁있고 뭐 탈익궁있고 많지만은 쟤네도 마찬가지야 아니 탱커한테 몰빵 딜을 다 넣어버리면 어떡하나? 오른쪽 배 Jennifer astronauts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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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1인분 말하지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Paulo 아 아쉽게도 뭐 제가 멱살채 캐린이 실패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잭스가 그렇게 활약을 했어도 제가 딜량이 200밖에 차이가 안나네요. 거의 뭐 똑같이 넣은거죠.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하면서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이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언제 할지 몰랐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